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저는 지금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엄청 춘네요. 제가 오늘 촬영할 곳은 대표적으로는 대학교 과잔바 그런 곳을 만드는 곳인데요. 여러분들 오늘 제가 노동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. 난 스튜디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 옷을 다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. 저기 계시는 분은 사장님. 여기는 사진 예쁘게 찍어주실 분. 소리빵. 싫은데요? 오늘은 이게 다예요? 네. 오늘 뭔가 적어보이는데. 디셔츠가 많아서. 여기는 이렇게 조명이나 소품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. 다리미나 필수죠. 옷을 다려야 하니까. 불을 켜고. 들어오면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. 안녕. 그리고 뭐 고데기, 드라이기 그런 것들. 그런 것들 이렇게 있어요. 안녕. 추워. 너무 춥네요. 머리가 뜬 것 같은데. 네. 머리가 뜬 것 같은데. 날아간다. 나는 이유가 난다. 겨울이라서. 결국엔 박지원이 늘어납니다. 폭발이 안됩니다. 나는 이유가 난다. 나는 이유가 난다. 너내는 거울이 없어야지. 나는 어디 아시죠? 나는 그 날아인다. 나는 이유가 난다. 나라의 running은 아플 때. 나는 나의 연기를 보는 것 같은데. 너무 chegar wielu가. 나는 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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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기에는 신발이 엄청나게 많네요. 오늘 찍었던 옷입니다. 저는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는 길이 너무 헤매갖고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. 제가 좀 길치라서 정말 고된 하루였네요. 오는 길에 슈크림 잉어빵 팔길래 슈크림 잉어빵도 하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오 손 엄청 빨개. 추워요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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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